. 오오. 잠만. 아.. 김옥맨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이고.. 선생님. 고맙습니다. 가자. 폭풍... 폭풍 디펙트 가자. 파워카드 다 짓고 폭풍 졸라 쓰자 그럴려면 일반몹을 많이 봐야겠죠 여기 풀 두개있고 엘리트 두 마리있고 일반몹 많으니까 여기로 보자 알고리즘 떨떨띵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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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자가수리 아 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엑 에에에에에에에에뛰잉 가면 백수 아니 저거 좀 빨리 좀 나와만 는 저거 떨띠 저거 니가 써 저거 아 이런 채장 빔2 왜 이렇게 난다고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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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삼자가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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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되나 되나 혹시 혹시 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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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흐져봐 쐬요봐 까물지 말았어야지 이겼다 킹 승까 합격 유타 놔 놓고 재 발령할까 방열판 불 빨리 나와야 되는데 상점 가서 저거 파워카드 좀 잡자 상점에는 파워카드가 100% 나오기 때문에 노가드 자가수리 리그려테 추웠는데 아이 닥터에 매번 대신서 아이고 이런 다 지식 쓸걸 아야 자방 하파기 때려치우죠 오오오오오오 잘 나왔다 가면도 있네 킹하 저거 나와야 되는데 야 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악 병신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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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서 독보신 없어도 잠주려라지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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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등 갖고 싶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세상에 이 귀한 걸 아이고 선생님 아 이렇게 귀한 걸 그냥 심장 가지 말죠. 어차피 심장 못 깰 거 아니야 이 덱. 어차피 심장 못 깨잖아. 아닌가? 0 채워하면 심장 깰 수도 있나? 200틀씩 때려먹으면 왼쪽에도 엘리트 3마리인데 여기 상점 두 개 더 볼 수 있어. 영체호합별로 가능? 상점 가서 영체와 복제하는 게 맞겠죠. 폭풍 복제도 하고 싶긴 한데. 영체와 복제하는 게 맞죠. 영체혁 하땡이다 하땡 파충류조조사 깝치네 사실 있나 누가 더 센지 한번 볼까 아아 디스크 배터리 배터리에 반대 역장 역장만 돌려도 방열판 강화하고 그 다음 재활용 강화해야겠지 근데 재활용은 강화할 시간이 없겠다 아 쏙쏙 아 쏙쏙 초가택인데 근데 심장은 좀 힘들 것 같애 아 근데 심장도 영채화 있으니까 냉불 냉불 한 장이면 되겠지 방열판 있어가지구 아닌가? 아냐 냉불 한 장인데 아쒸 힘올려서 다시 왔네 헉 좀비다 좀비 오히려 여기는 안 쓸 카드를 넣어야 되는데 저털에 폭풍 3장 쓰면 코스가 없어가지고 저털에 폭풍 3장 쓰면 코스가 없어가지고 아 그냥 끝나는 턴이었나 빔 쓰면 근데 알고리즘 키워야되나 아무튼 그런거 아무튼 알고리즘 키워야되나 단박시 개발복 아 아무튼 이게 맞아 에너사이저 일반 몹에서는 딱히 죽을 일이 없을거 같구 보스전이 문제있다 저 까마컷 걷어내기 예 죽을 일 죽 죽 죽 죽 죽 죽 병법설 나온 것도 지금 괜찮네 방열판 맨 밑에 있어 방열판 맨 밑에 있어 이제 대충 이런 그림이 보스전에 나와야 되는데 빨리 재활용 강화해야 돼 지금 선천 내장이지 여기까지 넣어서 선천 꽉 채우고 아 육선천이구나 병폭풍 때문에 세월용 결국 강화를 못했네 세망이라서 영채화 좀 아껴도 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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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해보니까 나 지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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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싱의 구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우 카카 나도 다이가 아 방열판 졸라 늦게 나오네 진짜 아 방열판 졸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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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 세워나 두장 쓸거야 더 남겨놓을 필요 없었는데 아이 심장 안될거 같은데 해elt해서 사마켓을로 이긴거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개극현 개극현 제발 야 이걸 증폭이 나오네 야 함 해보자 짜샤 짜샤 나 증폭 있다 덤벼 즉이요 잠깐만요 즉이요 왜 없죠 왜 없냐고 왜 없어 아니 내장 내장인데 어 내 영체와 내장인데 아니 어떻게 아니 아니 영체와 내장인데 아 방일판도 안 나왔어 하이 비우신게 으악 으악 이런 미안하다 마우스야 게임이 빙신인데 왜 마우스를 게임이 빙신인 것인데 오늘 게스트가 이병헌 씨인가요 자꾸 아악 안 될 소리가 들려 어 어 어 어 어 이거 왜 바뀜? 어 잘 모르겠고 일단 바뀜 이걸 이걸 이 걸 왜 왜 이렇게 되지? 아 영체가 빠졌다 아 설마 에반데 깻있네 깻있네 아니 저거 저거 간접적으로 바뀌는 건 알고 있긴 한데 아 아 미더스 존이라던데 아니 여기서 여기서 그걸?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유튜브 어린이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마세요 아 아 아 아 아 뭐야 재울이 어디 갔어 아 뭐야 재울이 어디 갔어 아니 그럼 결국 증폭 하나도 일 안했어? 뭐야 이게 말이 돼? 와우 리얼리? 깼다 증폭장로월드 안 보냈나? 깼다 내가 이겼다 이겼다 내가 이겼다고 뭐야 올라가죠 아유 유니님 감사합니다 미션 클리어 예 갑자기 금강점 폭풍이 확실히 엄청 세 미래를 바꿔 버려줘 미래를 바꿔 버려줘 진짜 세번 확 나온거 진짜 뭔가 좀 운명인가 이게 운명인가 영채화 안 먹었으면 죽었겠지만 재밌는 게임이었네요 저쩌게 가요 flip장 지금 타고